개인용 인공호흡기 소개 및 구성 개인용 인공호흡기란 자발적으로 호흡이 어려운 환자에게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의료기기입니다.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기기와 전원코드, 탈착식 배터리, 공기흡입구 필터, 박테리아 필터, 튜브, 마스크로 구성됩니다. 가습을 위해서는 별도의 의료용 온습도 조절기를 설치해주세요. 기기의 앞뒤를 살펴보면 전면부는 액정화면과 위아래 버튼, 좌우 방향 선택 버튼, 알람음소거 버튼, 전원 버튼, 주전원 표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면부는 탈착식 배터리, 전원선이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코드 고정기, 공기흡입구 필터, 산소 연결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용 인공호흡기의 전체적인 구성품과 기기의 명칭을 통해 이제 쉽게 기기를 사용해보세요.